긴 통화나 대화가 필요하신 고객은 객실바 통로를 이용해 주십시오. 갈비 한 번 드세요. 갈비 한 번 드세요. 갈비 한 번 드세요. 아 진짜 그러네. 원래는 갈비가 없었고. 승벼리 히든맨이었는데. 아 여기는.... 아 이게 참 맛있더라. 이런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5초에 위에 만져만 잘 되세요 감사합니다 준비합니다 하... 진짜... 대단한데... 타이퍼 가서 인턴 하는 거 내가 봤을 때는... 진짜 몸 대주는 건데... 남들처럼 하려면 두 배 이상 노력해야 되는 구름이야 그니까 공부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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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부해라... 공부하라 했어... 공부해라... 보고 있다... 다 보고 있다... 공부 안 하는 거 다 안다... 다 보인다... 다 보인다 했지... 다 보인다 했다... 이해를 하라 했지... 누가 읽기만 하라 그랬어... 응? 다시 봐... 시험 본다... 이따 시험 봐... 땡시 본다 땡시... 핸드폰 하지 말고... 눈 돌아가는 소리 들린다... 들린다 했지... 눈 돌아가는 소리 들린다... 들린다 했지... 세가지 으리로 인지 잘 잘 먹었다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